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전북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40살 여성 A씨와 4살 베기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출동 당시 집 곳곳에 쓰레기와 잡동산이가 쌓여있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강력 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